엄마가...되면... 갖춰야 할 능력 중에 하나는 모든 동류에 맞춰서 춤을 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게 어떤 노래든 그 비트에 맞춰서 춤을 출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그 기술을 마스터 해야 진정한 엄마로 거듭날 수 있다고 알겠어? 우리 그 명이 고정한 엄마로 내 힘을 다쳐야 한다 이즈아 이즈이 다음번에 들어 주어도 좋아 이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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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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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You must go sleep now. Okay? 안녕!